12월 27일 수요일,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경에 다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신명기 29장 29절 사람이 성경을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라.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성경을 의심합니다. 만약 사람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는 마음과 정신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세서 2장 3절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놀랍지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의심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을 아세요. 성경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로 자라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세요. 재림신앙 이음 거제하늘빛교회 표예찬 시화교회 오은하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geh 되세요. kalau mom 14 19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